그런데 이번 영화에 제일 실망한 건 이승만 띄우려고 만든 영화인 줄 아니까 파들이 보는 영화니까 감안하고 저는 봐줬습니다만 제일 실망한 게 이승만 띄우려고요 모든 독립운동가들을 다 비판하고 특히 김구 선생을 완전 쓰레기로 내몰았대요 그런 짓거리 하는 게 우파들이 제일 싫어하는 좌파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즉 북한이 하는 짓거리예요 김일성의 독립운동 빼고 모든 독립운동을 비판하는 그런 거 있죠 김일성 우상화를 위해서 북한이 하는 짓거리를 이승만 우상화를 위해서 지금 남한의 우파들이 하고 있어요 모든 독립운동가들은 다 촌뜩이었고 고생 많았지 실익이 없었고 미국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독립운동한 이승만이 한 독립운동만 미국에서 박살을 땄고 미국 정치인들한테 인정받았기 때문에 최고의 식견이 높은 독립운동이었다 얼마나 친미적이고 사대적인 사상이 가득 찬 독립운동관이에요 이런 편파적인 독립운동관으로 영화 찍어놓고 빠를끼리 모여서 울고 막 하는데 기가 차는 거죠 아 근데 그거 하나 제가 보니까 좌파들이 백년전쟁에서 까고요 심지어 예능 프로에서도 막 왜곡시킨 게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6.25 때 한강 인도교를 폭파해가지고요 민간인들이 천명이 죽었다 막 방송에서 진실인 것처럼 백년전쟁에서도 떠들고 막 유튜버 역사 유튜버 좌파 역사 유튜버도 막 그게 진실인 것처럼 떠들는데 천명 800명 하면서 실제로 민간인은 안 죽었다는 게 최근에 연구 성과는 민간인들은 안 죽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게 이번 영화에 되게 아주 자부하는 거예요 이승만 파들이 자부하는 겁니다 그거는 좀 우리가 이해해 줄 필요가 있어요 없는 것까지 이승만 대통령한테 이승만 애들이 잘못한 거 이미 많아요 그러니까 없는 것까지 보탤 필요는 없습니다 그 한강 인도교 폭파까지 거기다가 집어넣을 필요는 없다 근데 그거 모르고 좌파들이 막 우파 비판하면요 그건 오히려 먹잇값만 주는 거 실제로 봉호 선생님이 6.25 나가지고요 용산쯤에 사시다가 피난 가려고 한강 인도교 앞에 가셨대요 봉호 선생님이 하신 얘기예요 한강 인도교 앞에 가는데 기병대들이 막더니 못 가게 막더래요 그러고 폭파시켰대요 그때 민간인이 상한 사람 없었다 하는 게 봉호 선생님의 그 현장에 있던 봉호 선생님의 증언입니다 봉호 선생님이 현장에 있었다고 다 아는 건 아닌데 그렇게 없는 것까지 해서 몰아가면 안 되죠 봉호 선생님은 어디든 등장합니다 그때 뭐 상하긴 뭘 상해 다 막고 폭파시켰는데 근데 재밌는 게 봉호 선생님이 뭐라고 하신지 알아요? 그걸 누가 폭파시켰는지 뭐라고 하신지 알아요? 이승만이 폭파한 것도 아니고 미국이 폭파시켰다는 거, 미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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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만 대통령이 하도 미국말 안 들으니까 말 듣게 하려고 폭파시켰다는 거예요 봉호 선생님은 항상 당시에 정보력이 대단하시거든요 실제로요 지금 현재 학계에서도 가장 유력한 배우가요 당시 미군 군사고문입니다 폭파시켰다고 보는 주된 배우자 실제 참모총장이 명령권자겠지만 참모총장과 이승만 대통령의 군사고문이 있어요 미국 군사고문 이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대인대 대령들한테 다 명령 내리는 제임스 하우스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제임스 하우스만 독일계 미국인인데 제임스 하우스만을 나무 위케 뒤져보세요 이 사람을 알아야 한국사가 보입니다 이 사람을 알아야 한국 역사가 보여요 미국이 한국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 알려면요 제임스 하우스만 이 사람이 CIA이자 미국 군 고문으로 우리나라에 46년도에 와서 81년도까지 있다 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국군의 아버지 소리 자칭 타칭 듣고 하는 사람이에요 제임스 하우스만 이 양반은 여순반란 진압도 이 사람이 있고요 제주도 4.3 사건에도 간여되어 있고요 좌익들은 막 죽여도 좋다 막 총괄겨서 죽이고요 제주도에서 좌익 죽이는 거 촬영해가지고요 훈련 교재로 쓴 사람이에요 미국 대사도 쫄아가지고 그 잔인함에 그 사람 사이코패스 수준이었던 거예요 이 양반이 그래서 이 사람이 뒤에서 다 술을 놓은 거예요 한강다리 폭파도 이 사람이 제일 배우자로 지금 지목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자꾸 미국 말을 안 들어요 이승만 대통령은요 미국을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이지 단순 친미파가 아니에요 미국을 어떻게든 이용해 대신에 저는 이승만 대통령은 욕심꾼으로 봅니다 아주 욕심꾼이라 자기가 대통령 해 먹으려면 어떻게든 미군을 우리나라에 붙잡아 둬야 됐거든요 미국 못 나가게 막으려고 별수를 다 쓰신 거예요 미국 계산하고 계속 안 맞게 구니까 미국에서도 이승만 제거하려고 한 거죠 엿 먹이려고 자꾸 했던 거죠 그런 점은 감안하셔야 돼요 이승만 대통령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엄한 것까지 엄한 것까지 비방할 건 아니고 없는 것까지 지어내면 안 되고 이 하우스만이 제주도 4.3 사건을 그래서 학살이 있었던 것도 다 관여돼 있고요 이 사람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이승만 하야 때도요 이승만 하야 때도 미국의 입장을 우리나라에 전달한 사람이고요 이제 미국은 이승만 지지 안 한다 이거 전달한 사람이고 김재규랑 친해서 박정희 대통령 12.6하고도 관련된 사람입니다 제임스 하우스는 이 사람을 알아야 우리나라 역사가 보여요 한국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게요 이 사람이 조선경비대 사령관 역할을 하면서요 사령관 아니었는데 모시던 사람이 사령관인데 제주도지사로 가버리니까 이 양반이 뭔 짓을 했냐면 그때 사령관 역할을 하면서 백선엽 등 친일파 군인들을 중용하고 황국군들을 배제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군대가 애초에 잘못되게 만든 다 원흉이 이 양반입니다 하우스만 그런데 우리가 몰라요 이 사람을 하지중장도 알고 맥아드도 아는데 이 사람을 몰라요 일개 대의가 대통령하고 통한다고 하면서 미국 대통령하고 일개 대의가 한국에 있는 대령급들한테 바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에 있는 참모청장이나 대통령한테도 바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사람 봉은 선생님은 이 양반을 지목하는 거예요 이승만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무릎 꿇게 하려고 한강 다리 폭파시켰다 재미있는 거 얘기 드릴게요 이 양반이 다리 건너고 폭파됐습니다 이 양반이 한강 다리 건너고 폭파됐어요 엄한 사람 몰아가지고 처형했어요 폭파 책임자를 엄한 군인 몸통은 못 잡고 깃털만 잡은 셈이죠 건국전쟁에서 이런 얘기 안 다뤄졌죠 이승만 대통령을 제대로 이해한다면요 미국과 이런 관계도 밝혀야 되고요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서요 아주 강공책을 많이 써서 우리나라가 따낼 건 최대한 따낸 사람 단 그게 대하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욕먹은 거죠 이 양반은 대하와 소화가 섞여 있으니까 내가 대통령 하려면 이게 너무 강해서 그래요 권력력이 너무 강하시다 보니까 비판받게 된 거예요 모든 문제에서 이래서 실제로 이번 건국전쟁에서 정확히 설명을 안 해주는 게요 미국에 가서 카퍼레이드 한 거 아세요? 이승만 대통령 장난 아닌 그리고 미국 의회에 가서 영어로 연설을 하십니다 당당하게 기립박수 나오고 그런데 제임스 하우스만이 뭔 말을 했냐면요 그때부터 미국이 이승만을 버렸대요 신임을 잃었대요 왜? 그 자리에서 뭔 얘기를 했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대단하신 게 원고를 사전 검열해야 되잖아요 검열 안 하고요 자기가 원고 써가지고 절대 안 밝히고 그 자리까지 가져가서 가서 미국 욕한 거예요 미국이 멋대로 휴전해가지고 지금 망쳤다 미국에서 싸해졌겠죠 정말 미국말 안 듣네 미국말 듣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미국을 이용해서 자기 권력력을 채우신 분이지 엄청난 분이죠 이승만은 이런 양반이다 그래서 이분이 또 결국 정치도 이렇게 정치에서 이미 대통령 될 때 이른 내신가인데 많이 힘을 잃으셨죠 자유당 때 무능과 부패가 끝을 달렸던 거죠 하지만 그때 대한민국의 기틀이 만들어진 것도 사실이다 오랜 시간 직권을 하다 보니까 독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거 공과과를 냉정히 들으려면요 학당에서 들으세요 제가 다는 못해드리지만 지금 빠들이 하는 얘기는요 다 자기를 유리한 얘기만 해요 뭐가 팩트예요 팩트는 건국전쟁 보니까 다 지들 유리하게 마음대로 해석하는 놈들만 나와가지고 학자라면서 마음대로 왜곡시킨 애들만 나와서 자기 입맛에 맞는 자료만 가지고 왜곡시키던데 무슨 그걸 팩트라고 제가 얘기한 게 더 팩트입니다 양심전쟁 욕심꾼들과 싸워야 되니까 빠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시간이 나면 역사방의 시리즈를 좀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자극이 있을 때마다 제가 뭐라도 드릴게요 나온 김에 한마디만 더 하면요 지금 우파하는 짓들 보면요 우파하는 짓들 보면 이승만 우상화에서 긴구 깔려고 하죠 좌파하는 짓들 보면요 여운형 띄어가지고 여운형도요 친일 행각에서 말이 많은 양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심산 김창숙 선생님 심산 김창숙 문존인가요? 그런 거 찾아보세요 거기 임시정부에서 다구리 많이 당했던 분이에요 일본한테 늘 붙어먹는다고 일본한테 돈 받고 정보 준다고 반 임시정부 청년들이 반 죽여놓고 한 양반이 여운형 선생이에요 그래서 진짜 죽일까까지 임정해서 가는 거를 김창숙 선생님이 말려요 저 사람이 요즘 말로 하면 관종이라서 그렇지 문제는 있지만 죽일 정도는 아니지 않냐 그런데 일본 총독부랑 친해가지고 일본 총독부가 떠나면서 총독부가 정권을 누가 제일 우리랑 말 되냐 여운형한테 다 넘겨주고 갑니다 여운형이 권준을 세워가지고 조선을 장악해놔요 우리나라의 비극이요 한반도는 좌파 장안파 중심에 권준이 장악하고 있었고 또 미국에서 이승만이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국에 있던 상해 임정이 지금 대한민국 헌법이 뭐로 돼 있죠 상해 임정법통을 잇는다죠 임정법통을 그대로 이었으면 끝나요 그런데 미군정이 와서 임정법통 못 잊게 했고 이승만은 그걸 이용해서 내가 대통령이 되려고 했고 여운형은 임정법통 무시하고 또 자기들이 세워놓은 권준을 가지고 권력을 장악하려고 했어요 이게 붙으면서 충돌하다가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된 이유는 상해 임정법통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이승만과 여운형 같은 분들이 서로 도와서 한 나라를 같이 그렸으면 제일 좋았을 겁니다 이건 가정이니까 어차피 의미 없는 얘기지만 그 그림을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 가정이냐면 이거를 정통성으로 보지 않고 다른 걸 정통성으로 보니까 역사가 계속 찢어져서 분열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범 선생한테 상해 임정법통을 이어서 올 때요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었기 때문에 이승만한테도 대통령 자리 줄 생각도 하고 왔단 말이에요 올 때 그런데 와서 보니까 서로 이제 미군정에 의해서 또 저기 소련 측에 의해서 분열이 되다 보니까 서로 싸우다가 끝난 거예요 섬호전이 된 거예요 애초에 분열 안 되고 잘 묶어서 우리 민족이 나라를 세웠으면 이승만의 그런 식경과 또 김구 선생의 그런 양심공국의 그 이념 우리 민족 어떻게든 위하자는 그런 이념과 임정의 법통과 미국에서 또 노하우를 쌓아온 이승만 박사의 또 식경과 또 여러 좌파들 또 중도 좌파들 민족주의 좌파들을 아울렀으면요 그게 우리가 구상할 수 있는 최선이었을 거예요 여기에 포인트를 두시지 않고요 상해 임정법통이 우리나라한테 그대로 와가지고 기승에서 못 가게 막은 미군정도 믿고요 문제들은 다 있었어요 각자 또 와가지고 힘을 못 쓴 김구 선생님도 문제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복합적으로 이 지경이 됐지만 가장 이상적으로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상해 임정법통을 잇는다는 거를 이승만 박사도 명확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건국이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그때 건국 상해 임정부터 항상 건국을 계산했지 이승만 박사도 안 하던 방식이에요 지금 건국 논쟁은 왜? 상해 임정법통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본인이 초대 대통령이었거든요 상해 임정은 이승만도 고부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잘 융합됐으면 우리 민족이 달랐을 것이다 이 그림을 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왜? 다 양쪽에서 김구 선생은 빼고 얘기해요 김구 쓰레기로 몰고 이승만 최고 이쪽은 여운형 최고 얘기 되시죠? 학당분들은 잘 이해하실 얘긴데 두 분이 친했단 말이에요 원래 김구랑 이승만이 하도 친해서 김구 선생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승만 우남 형님이라고 했어요 우남 형님한테 향한 내 충정은 저기 뭐죠? 남산에 소나무 같다 그랬나? 절대 안 바뀔 거다 할 정도로 친했단 말이에요 김구 선생과 김일성의 관계요? 김구 선생이 김일성 죽이려고 했습니다 테러리스트 보냈습니다 막판에는요 몰리다 몰리다가 김일성까지 찾아간 거죠 그때는 이미 늦은 뒤고요 원래는 김일성 죽이려고 테러리스트 보낸 양반이에요 김구 선생이 이해되시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